오시지요. 두 분 다 오시는 여자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삼성아 재미있는 거야? 랜덤이잖아 혹시 이거 주제가 쓸모없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? 5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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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종. 굴러가 나갖고 먹으냐고. 나중에 밥 먹을 때 써야 돼. 그거는 여기에 볼링클리어 따로 들어야 돼. 그걸 기어울레기 선수가 뽑아주셔야 갖고 놀 수 있습니다. 여기 와서 세트로 보고 있는데 이거 따로, 일어나는 게 맛있다. 방금이 음식 흘리지 말고 주세요. 이걸로 꽃 심자 가자. 꽃 심자 심자. 메이크 크리스마스 하지만 쓰레기는 심자 가다. 가자. 히스타냐니한테 가라. 히스타냐니한테 가라. 데리고 오세요. 히스타냐니한테 가라. 일단 엄청난 거 있어줘. 공개하세요. 네가 먹었어? 도대체 이거 남자 건데. 지금 입으면 안 될 거 같아. 안 돼 안 돼 안 돼. 좋은 거예요? 네. 진짜? 네. 진짜로? 나 주는 거야? 네. 파이팅. 에어팟 치자고? 파이팅. 기나물이 포기져가지고. 거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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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 크리스마스. 감사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에요. 오 귀엽다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저기요. 어디가 버리시면 어떡해. 메리 크리스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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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경기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.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토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이번 주에 기도했는데 사실 끝나가고 가려고 해요. 이거 배터리 다 달면 사비로 살 거예요. 감사합니다. 홍보 TV 여기서 뜯으시면 돼요. 맛있다. 좋은 거예요? 뭐야. 나도 끄고 줘. 저희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씩만 해주세요. 박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. 역시 큰 거지 선물로. 됐어. 딸래미 갖다 줘야 되겠다. 여기서 끌고 가야 돼요? 거기로 꺼끄세요. 나 이거 넘어간 거 아니야? 저 이거 넘어간 거 아니야? 야 밥 통이야. 아침에는 뭐 많이 먹자. 야 뭐 아파. 나 이걸 배우면서. 뭐야. 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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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야 이거, 이거 쓸만하다. 이걸 쓸만하다. 고생하자. 야. 이거 쓸만하다. 슬스에다 간단하라고. 네? 네. 물이야 진짜. 박수 점프 절아! 선물과 같이 막걸리야? 막걸리는 아닌데? 그거네! 뭐야 안경 닦이러주어서 안경 안 끼는데 가져오세요?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다 하시는 분이야 바로...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가져가요? 메리 크리스마스 사무엘 진짜 많이 팔리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